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느 누가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사건 조사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진상조사단입니다. 7월 19일 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구성과 관련해서 여성단체에 참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조사단에 활동한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두 차례의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모두 다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7월 17일 날 서울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를 직접 방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추가로 참여를 요청했지만 모두 다 거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도하는 조사단에 관련 여성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구색 맞추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 단체가 모두 다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의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합동 조사단을 저는 외부의원으로 구성한다 해도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조사단의 주체가 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건의 주체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7월 19일 날 여성 변호사에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속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진상조사에 앞서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재영장 신청과 아울러서 서울시청 유청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강제수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적한 여성 변호사의 성명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밝혀있는 점 그리고 조사를 하는 등 많은 등 시간을 마냥 흘려보내고 있는 경찰을 미뤄보면 공권력을 이용한 진상구명은 이미 물이 건너갔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피해자 측의 반발입니다.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는 그런 의도와 의지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7월 20일 날 오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장소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이미 예고한 기자회견을 또 한 번 더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른 내용은 단호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 빨리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밝히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김변호사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접 진정여부나 서울시 민간합동진상조사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재련 변호사는 피고서인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진척이 쉽지 않은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소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것은 피해자 A씨의 거듭된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라인을 딱하는 6층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2011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여당과 신민사회단체 출신으로 기용된 이른바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를 누차 호소했지만 이를 묵살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이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사람들도 없는이 지금도 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A씨가 피해 요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그 과정에서 방조나 묵인이 있는지가 피고소인 사망과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변호사협회에서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번 사건을 전부 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박원순 시장의 정무라인을 뜻하는 육청사람들 가운데 이번 사건의 직접 혹은 간접으로 방주하거나 묵인하거나 조장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임시기구가 결성되어 사건을 낱낱이 밝혀야 될 것이고 그 임시기구의 주체는 절대로 서울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일체 없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17일 날 신발투적 뭘 말하는가를 보고 오연서님이 아주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신발투적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신발투적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심이 그렇습니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민심에 실린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잘 파악해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이자 태도라고 봅니다. 하니 신발투적은 중동 지역에서는 밑바닥으로 향위를 표하실 때 드물지 않게 표시하는 항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중동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중동 사람들이 뜻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무저항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저항방법이자 항의 방법에 속한다고 봅니다. 국민을 잘 이해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당 가해자가 물론 현행법으로서 좀 무리한 조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로서 받아들이고 구속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는 게 좋겠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기가 가장 어려운 정부가 바로 문정부이기도 합니다. 오연스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으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고 저는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영어방송인 공tv를 통해 gong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목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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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